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최근 계속되는 군발 지진으로 대지진 발생 위기설이 고조되던 가운데에 오늘 오전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접 지역인 타지키스탄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터키 티르키에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이란에서 최근 규모 5에서 6클래스의 강진들이 연속 발생 중이며 다시 오늘 중국 인접 지역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2월 6일 발생한 규모 7.8의 터키 지진입니다. 터키 티르키에는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에 위치해 있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는 아프리카판, 아라비아판, 인도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경계면으로 이어진 지진대로 티르키에와 이란 등을 가로지르는데 바로 그 이란에서 최근 터키 지진 이후 연속 강한 지진이 발생하여 서방세계에서는 이란의 지하핵 실험이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월 6일 시작된 터키의 지진이 이란을 거쳐서 중국 인접 지역인 타지키스탄까지 온 것입니다. 2. 지진은 최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군발 지진과 더불어서 강력한 지진이 예측되고 있는 칭하이성 깐수성 스천성으로 연결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문제는 스천성의 지진이 어느 정도 규모이냐는 것인데 최근 분위기로 봐서는 강력한 지진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최근 산샤댐 상류에서 7번의 지진들이 발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산샤댐 붕괴의 원인을 홍수와 폭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진에 의한 것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산샤댐에 저장된 물이 강한 압력으로 지반 변화를 유발해 인근 지역에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 틈새로 스며든 물이 지각 단층 활동의 윤화류 역할을 하면서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지진이 발생한 스천성 야한시 루사녀는 산샤댐이 있는 후베이성 이천과는 불과 20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어서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과연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발생한 규모 7.8의 터키 강진 이후 타지키스탄까지 도착한 강진이 중국 스천성의 강진을 유발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천성 대지진 발생 시에는 산샤댐이 붕괴할 확률이 매우 높고 이것은 한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월 6일 발생한 터키 지진이 7000km 이상 떨어진 한국과 일본의 지반과 지하수 수위를 높인 것으로 공식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는 당연히 영향을 주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터키 지진이 중국에 주었을지는 곧이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깐수칭하의 스천성의 지진 규모를 보고서 판단해 볼 수 있으며 중국 정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대지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재해의 대재앙이 중국 정부의 한 달 내로 닥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